인천시 부평구의 장애인 편의증진기술센터와 나누리병원이 공통분야의 질적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사회적 약자계층을 위한 의료복지협력을 이어나가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됩니다. 자세한 소식 채미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시 부평구 장애인 편의증진기술센터와 나누리병원이 16일 상호기간 친선을 도모하며 관심 분야에 대한 질적발전을 협력하기로 하는 업무협약식을 가졌습니다. 김진욱 의료원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인간존중과 나눔을 통한 사회기여를 모토로 하고 있는 나누리병원의 활동을 활성화하겠다며 장애인에게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삶의 질을 한 차원 높이는 데 일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성림센터장은 최근에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의료활동으로 바쁜 가운데 사회적 약자계층을 대상으로 아낌없는 의료복지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는 분들에게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협약식에서 두 기관은 지역사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견인 역할을 하고 관내 2만 7천여 장애인들을 위한 활동을 이어가기 위해 상호협력하고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KBPS 채민아입니다. KBPS 채민아입니다. KBPS 채민아입니다.